그 다음에 조립한 후에 모양새도 아주 훌륭하고 음 스티커? 어? 7번 스티커가 있네? 뭐지? 스티커? 7번과 26번 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? 7번과 26번 자자라 아 어? 머리에 붙이는 거 같네 여기구나 왓스 가슴 거꾸로 조립하던 마망이 많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흐흐흐흐흐흐흐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는 거고 처음을 하다보면 다 그렇게 빼먹게 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건 어떻게 불리하지 근데 오 오 아 ox 총 보컬FX 피해 inton lış 눈물 몸 감사합니다.